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는 위주사역 출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오신 날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안될 때 약할 때 그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를 보고 강한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되는 것 반복되게 안되는 것 오늘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강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요 여기 다 짓고 벌써 어린이집 벌써 다 짓고 헌당 다 하고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오늘 강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강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잔중안에는 코로나 흐르는 쪽으로 말미암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요 종말이 있고 시대도 또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나온 문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우리 가진 문제에 영향받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이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부활 아무리 그 종교가 대단한 종교라 해도 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그리스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이 속에 능력도 치유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 좀 전까지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끝내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안 해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끝내신 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모르게 사단이 우리의 전략적으로 속입니다 사단의 숨은 전략입니다 운명, 갈대야, 강대국을 통해서 애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나 중심, 물증 중심, 성공 중심 끌고 갑니다 제가 자녀들을 쭉 키워보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이가 네 명이다 보니까 첫째 애가 미운 네 살을 하는 거예요 힘들더만요 둘째 하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배짱이 생겼어요 셋째, 넷째 하니까 해, 하고 싶은데 해 이럴 때 사람이 아이를 네 명 정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 애가 또 사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만요 그런데 지금 또 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괜찮아, 하고 싶은데 해 봐 네네, 넌 더 해도 돼, 괜찮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데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미운 네 살 때, 사춘기를 할 때 공통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거야 전부 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야?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어른들 다 오잖아요, 이거 보니까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미운 네 살 때 내놔, 내놔, 내 거야, 내 거야 끊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운명, 갈대야, 강대구 이거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차 하는 순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또 나중심이 돼 있어요, 이게 또 물질주심, 성공중심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래가지고 사단에 거짓 질려고 완전히 종교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신앙생활하면 참 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보험 듣고 근데 여보, 안 그렇죠? 이상하게 종교 비싸게 흘러가죠, 이게 그렇게 보험을 붓는데도 그래가지고요, 난 예를 들었으면 됐어 우리 애들 특징입니다 나 다쿵했어, 나는 하나님께 그럼 끝났지, 뭐 나 사문을 적었어 그럼 됐지, 뭐 나 사진 올렸다니까 그리고 계속 뭐 하냐 뭐 합니다, 이게 뭐 이놈이 죽은 거 계속해요, 이게 좋은 거 해야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 선생님 말씀 맞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단에 진짜 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가 애국당의 바로 왕에게 이용당하고 당황당하다가 애국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그게 순종하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주일 날 예배도 못 오고 실제로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괜찮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가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오네요 왜냐? 그 근성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가지고 괜찮아지면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순배를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못 깨달아요 아예 그냥 이제는 11주 할 필요도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냥 이게 성경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속국된 겁니다 참 비참하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단은 딱 하나만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고난 십자가 죽음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먹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는데 딱 교회만 방해하는 겁니다 딱 믿음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성도들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사단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늘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거 승리하죠 그럼 어떤 공격화도 괜찮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한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없는 부활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은 죄와 저주와 치유의 건설을 완전히 이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넘어선 사람들이 가면요 그것이 살아나고요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답답하다 안 된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 여러분 그때 고백하세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보의 근사 절대 이기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세워주셨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만 넘어서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앞당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나에게 오면 그것을 나의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세우는 부활 여러분 자신도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부활의 축보로 세워지는 겁니다 보내는 부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앞당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과거 끝나고 오늘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폐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제네스키 대통령이 각 나라들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영상으로 자기들에게 나라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류에나 인간성을 굉장히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비참한 참반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금 대통령이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다 러시아다 공격을 당했다 그랬으면 아마 저는 이랬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나라의 무기지원보다 더 기도를 부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나냐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철회하게 해달라고 존 락스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그게 철회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살아남게 돼요 그것 때문에 메리 여왕이 중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백만 마리의 말 가구 소리보다 존 락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뭔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 유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105mm 포탄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답니다 그때 지원을 너무 많이 줘서 가지고요 웬만큼 많냐 3차 대전을 치르고도 나올 만큼 많답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포탄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 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결과에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다 보냐 우리 후대들이 다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이 생명을 누리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기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여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해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분, 건세,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언제 왔냐 영세 전에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상세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를 많이 암아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란과 피팍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그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새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여기에 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천지나 이단사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분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종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어서 쭉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이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빼앗긴 인간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본부에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본부 메시지의 흐름이 똑같게 만드세요 사단이 지금 어디를 붙잡고 있냐 강대국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있기 전에 벌써부터 강대국이 생길 때부터 강대국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행했습니다 세계보고만 했어요 그냥 이 세계를 움직여야 그냥요 지금도 그리고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그렇게 시장생활 잘하는 유대인 이들을 장악한 겁니다 선미사상으로 틀린 것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경제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완전 지식의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사단이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초엘리트들 이들을 사로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복음 가진 0.1%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미주사역 출발하시지 않습니까 미국당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그 재앙의 문화가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미국사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요 내필임 사상 내필임 문화가 우리 후대들대로 답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희들은 학교 갈 때 공부하러 가지 마라 전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산업인들에게 직장을 갖고 산업체에 갈 때 일하러 가지 마시고 전도하러 가세요 안 그러면 세상의 문화에 강대국의 문화 성공자들의 문화 경제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회를 마치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서 굿소리가 나는 거예요 굿소리를 어떻게 하냐 너무 집에서 마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심심한 우리 집에서 굿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정겨운 거 있죠 이게 내가 아 목사가 복음이 아니네 이거 완전 이거 근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안전하면 곳곳에서 굿소리가 나는 겁니다 곡소리가 나고 재앙소리 죽는 소리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 이렇게 사단이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오래된 가견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니까요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 우리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안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삶에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준 것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뤄도 다 선포하셨냐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종교인들이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서 돌을 닦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막 고뇌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제가 돌을 닦은 사람 한 30년 닦은 사람을 봤거든요 완전 사람 이상해지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단과 지옥의 근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짜 복이 뭐냐 산상수원에서 처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돈 많이 푸는 장수하는 그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능하고 태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13장에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16장에는 그리스로를 얘기하면서 잘못된 메시아관과 바른 메시아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7장에는 오직 예수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1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끼리 성교는 자가 큰 것이다 틀린 잘못된 것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선 없습니까? 목사되고 장로되고 근사되면 이거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얘기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만이 됩니다 사단은 다른데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안 바뀔 사람이거든요 강단에서 늘 오직 보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헤매다가 예배 들었다고 말씀 들으면 오직 보금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지 붙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우리 후대들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갖고 있는 각인뿌리체제를 통해가지고요 결국은 후대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출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집중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최고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감난산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끝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집중속에 들어가면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 이 성령에 충만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비밀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굉장히 평안이 물려오면서 이 평안을 전달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수로 들어가는 집중이 내게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성교사님 중에 언더워드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조선을 향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쭉 있는데 이분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었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의 남자들의 속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중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청의 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워드 성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을 계속 당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 이 밤에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영혼을 두고 계속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가도 영향이 없습니다 금방 우리 후대들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깨닫고 이런 사람 살리는 제자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세태할 때 세계교회가 세태하고 한국교회가 세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배보다는 회의가 많고 그리고 교회보다는 교회당 중심이었고 말씀보다는 율법 앞서고 기도 모임보다는 친교 모임이 많았고 전도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인가 집중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부엉이었고 우리에게 똑같은 부엉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과 똑같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다른 제목들이 우리에게 마음이 담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거 육체의 가시 이것 좀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단의 사자 좀 없애 주십시오 세 번 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될 건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약하시죠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을 온전히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도 안 해도 됩니다 바울이 막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사랑한다 내 제목이 뭐냐 나의 약한 것이다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약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것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시는 것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게 만드셨어요 이 조직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오신 겁니다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아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럼 어느 날 허가에 무너져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구역 이 구역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수비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현장에서 이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교회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보금을 전하여 그런데 계속하죠 어느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제자와 팀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가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계층에 또 산업인 전문인 주교들 쭉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하면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내게 있어서 상관없어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어지는 상태가 옵니다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조기를 펼치면서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누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본부에서 쭉 말하는 15가지 포롱 이거 지금 어디서 우리가 하고 있냐 우리 지금 훈련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쭉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사람들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또다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경 전체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세계보그마 중심으로 또 이 사람이 한 지역을 한 분야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소송되어지고 이걸 계속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교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 안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재앙옵니다 전쟁 터집니다 멸망옵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선장했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성교사님 들어와서 학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문화시스템 YMCA 들어와서 쭉 세웠습니다 맨날 노래도 부르잖아요 이렇게 쭉 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 무효국가 군사력은 한 6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교하는 민족을 강대구로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성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 그게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전재산을 다 들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떠났다 그럼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세요 이 분 중에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꼭 더 해야 되냐 예 더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담으시라니까요 여기에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고사리 같은 손에 가서 다 모아서 다 드립니다 이 성교대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비대면 시스템 우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대구에 한 주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는데 제가 인도를 성교하는 분을 같이 만나서 같이 좀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면서 제 생각이 확 깨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나요 5천 제자가 이렇게 물러와요 저는 제 혼자 생각에 성경이 말씀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눈이 확 내렸습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 5만 제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대면 시스템을 봤는데 이게요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하는데 딱 하자마자 첫날에 스리랑카 전도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왔다니까 직접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전 세계에 그리스도만 들으면요 감동하고 감격하는 제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들으려고요 그 나라에서는 와이파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시간 듣기 위해서는요 자기 하루 먹어야 될 음식을 그 가격을 주고 와이파이를 사주고 한 시간 한 시간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딱 시간 되니까 쑥쑥 들어와요 포럼하다 쑥쑥 나가요 왜냐 데이터가 없어요 돈이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는 너무 많은 숫자를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또 놀라실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 이번에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교 대회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들입니다 현장에 또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삼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육백지교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많이 담으십시오 우리 그대들이 보금엘리트 보금속력 봄 대통령이 되도록 쭉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부활절에 했더니 우리 주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 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우리 주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제일 예뻤지 그런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예뻤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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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전사님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름이 누구지 잘 몰라요 아직 별로 재미없는가 봅니다 오늘 아멘 삼창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아 죄송합니다 수주여 삼창 어쨌든 제일 예뻤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준비하고 훈련되어지고 제자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교회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시스템을 같이 준비하고 이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성령 충만한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폐한 것을 다 회복시킬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후유증 또 우리 목사님도 몸이 안 좋은데도 지금 이제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교적으로 여러분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 문제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과 백성원